사창리 회원님 안녕하세요. 강원도 화천 사창리에서 전남 신안 임자도 이렇게 좋은 데만 찾아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이렇게 팩과 함께 보내고 있으니 참 보기 좋습니다. 전번에 보내주신 올드랜 사인 이번에는 1월에 과제 고향으로 가는 배 완벽하고 이 소리가 너무 건강합니다. 잠깐 보시면은 이거라도 좋고요. 고음에서 약간 힘만 더 주면 되요. 바람 더 따다. 소리 너무나 깨끗하고 좋습니다. 꽉 차 있네요. 이러한 미스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연주때는 미스를 하면 안되겠죠. 자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다 들은 겁니다. 자 2절에서는 조금 힘이 떨어져 조금 더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자 첫소리 이 첫소리가 너무 강합니다. 이거는 지금 고향으로 가는 배는 자 악보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있죠. 여기가 여기 한 박자 쉬고 그죠. 한 박자 쉬고 반 박자 쉬고 나오는 소리에요. 요런거는 엇박으로 나오는 소리는 작게 조금. 그리고 어떻게 제가 실전 레슨 할 때 말하듯이 그래서 이 첫소리를 연습을 참 많이 해야합니다. 말하듯이 힘 빼고 선생님께서는 음을 하나 다같이 이렇게 눌렀단 말이에요. 이것이 아니라 그냥 다다다 이게 아니라 다다리레 그 다음 이게 아니라 그 다음도 똑같이 누르지 말고 자 느낄 수 있죠 선생님 자요 그렇죠 첫소리가 전부 강함을 느낄 수가 있죠. 이 뒤에 나오는 소리는 너무나 좋습니다. 자 또 하나 자 비브라토가 좋은데 어떤가 보세요 이제 음정이죠 움직이죠 뒤에서 움직이죠 뒤에서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비브라토를 넣는 부분은 요 부분이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비브라토가 잘 되는데 자 끝은 작아져야 되죠. 그러면 호흡을 빼면서 입술이 살짝 올라가는데 호흡을 덜 빼서 이게 올라가요.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올라가죠 입이 강제로 작아지는 거예요. 어떻게 이야 끝날 때 바람을 빼면서 빼지는 만큼 호흡이 빠지는 만큼 입술이 살짝 해서 작아지면서 마무리 꿈을 실은 자군배 여기도 한번 해 볼게요. 올라가는거 느끼시죠 이게 아니라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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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으로 밀어주고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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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비브라토가 가다가 자 보면은 비브라토가 가다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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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에서 이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음으로 마무리하는 연습 그래서 이 톤 연습을 하실 때 비브라토를 넣지 말고 작아지는 연습 음정이 변하지 않게 그 다음에 이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음에서 리스톤이 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여기 렐레 산과 산이 마주쳐 충분히 내쉴 수 있는데 그냥 그 호흡으로 레 호흡으로 레 호흡으로 그냥 솔을 내려고 해서 그래요 레하고 솔은 바람의 속도가 다르죠 더 빨리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의 결론은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연주를 하시고 거기서 작아지고 커지는 건 이게 최고 커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볼륨을 지금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 부분만 작게 해주시면 진짜 우리 트트홀의 새로운 고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소리는 이 소리예요 그냥 이 소리에서 시작할 때만 이렇게 있는 모든 걸 뱉지 말고 그 다음에 비브라토 작아지면서 음정이 올라가지 않게 바람 빼고 입술을 올려준다 그 다음 고음에서 자신감으로 하시면 큰 발전 올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하시면 진짜 대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이 먼저죠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만 조금만 말하듯이 힘을 좀 빼고 큰 거는 됐으니까 작게 하는 연습 그리고 비브라토의 음정이 올라가지 않도록 마무리 잘하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패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